꼴값. 좋아요. 이렇게 된 마당에 제대로 꼴값 한번 떨어보죠. 기자들 불러서 두 번째 기자회견 하시겠어요? 방송 나오는 거 좋아하시니까.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어. 대체 이유가 뭘까? 김재인 말하고 했던가? 아까 당신 방에 왔던 여직원. 네. 어때? 일은 그럭저럭 잘하나? 네. 근데 언니. 구두는 뭐예요? 구두 들고 나가던데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긴. 둘 다 엄청 심각해 보이더구먼. 고모. 나한테 신경 그만 끄고 고모 일이나 걱정해요. 바쁜 시간에 남일에 웬 간섭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깜빡 잊었어요. 네, 지금 가요. 어, 제가 선약을 깜빡했어요. 여보, 미안해요. 내가 먼저 일어날게요. 아우, 맨날 혼자 바쁜 척. 사싹이 뒤져서 알아내요.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. clairs은 안되서 알아내요. 어저까지. 앉아. 아니цы. 헉 너무 배고. ощ이쥬. 써앤 매일. 아우. 아우. 아니십니까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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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